지구과학 개념 완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우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보자 힘내보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만점이 저기 저기 멀리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구력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지구력 지구력 강좌의 이름은 바로 수능 지구과학 답을 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름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자 우리 흥만이들은 분명 이 수능 지구과학 만점을 위해서 이 강의를 클릭했을 것입니다 자 지구과학은 암기만 해서는 절대 만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인정? 어 인정! 용어 정리 개념 이해는 필수이고요 수능에 맞도록 훈련을 통해서 적응을 해야만 우린 수능 지구과학의 만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공부의 방법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의 정도는 있습니다 즉 중심이 있는 것이지요 자 개념을 학습했다면 그 개념을 활용하고 체크해야 하는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수능은 아무 문제나 그냥 이것저것 아무 문제나 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그 기출 문제의 응용으로 변형 문제까지 풀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만 바로 수능 기본 개념 기본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필수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본 개념을 너만 바로 습득했다면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는 것 그 기출 문제의 분석 풀이 강좌로 바로 지구력이라는 강좌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수능 기출 문제 즉 기존 학평 및 모평 문제를 중점적으로 풀어봐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간서를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장풍이가 보여드리는 자료를 잘 보시면 왜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다음번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2018학년도 수능 2번 문제 자 이 문제의 자료를 보시면 지구계의 상호작용 트라이앵글 자료와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글쎄 2017학년 7월 7번 문제로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봅니다 자 이 문제는 2018학년도 수능 10번 문제 완전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왼쪽에 태풍의 이동 경로에 대한 그림 자료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다면 다음 문제 이 문제는 2017학년 9월 모평 7번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똑같은 형식의 자료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면 한 문제 더 봅시다 2018학년도 수능 18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은 수험생이 어려워했던 문제인데 이와 비슷한 자료가 2017학년 9월 10번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 외에도 엄청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이 자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2018학년도 뿐만 아니라 수험 이 수능에 출제된 문제들이 모평 학평 문제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약간의 변형으로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린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기출 문제를 풀고 제대로 분석을 해놓으면 2019 수능을 예상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개념을 잘 다진 후에 지금까지의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수능은 옛날에 장풍이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코피 퍽 나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전략은 당연히 장풍이가 분석합니다 지구력 강좌는 매 중단원에서 장풍이의 날카로운 시선 시선으로 중단원에서 이 엄청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과 유형을 분석해드리고요 유형 익히기 1, 2회 문제를 통해서 출제의 빈도수가 높은 내용과 유형을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단 기본 개념을 무시하고 문제만 풀어서 절대로 만점은 기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 개념을 끝냈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린 오늘도 수능을 위해 열심히 달려야만 합니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풍만이들의 미래와 꿈이 지금 이 시간에도 바뀌고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지구력 힘을 저희는 우리의 미래와 꿈을 꾸미 dwa 힘을 느끼기 AP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